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. 오늘은 보고 레벨 1 두 번째 얘기입니다. 묻기 전에 보고하라.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왜 잘 보고를 안 할까요?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. 얘기해봤자, 보고해봤자 괜히 더 상사나 선배가 참견만 하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.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다가 또 뭐가 이상하게 틀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. 내가 얘기할 내가 자신이 없는 거죠. 세 번째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. 가끔 회사에서 계신 분들이 내가 이 보고를 기가 막히게 해서 깜짝 놀라게 해야지라고 깜짝 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잘 담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혼자만. 그런데 보고를 특히 중간보고를 하셔버릇하면요. 잘하진 못해도 절대로 틀리진 않습니다. 중간보고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중간보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바로 목적을 알고 자주적으로,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들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. 그런데 중간보고를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보고 해봤자 참견하거나 뭐 다 바꾸라고 할까 봐. 그래서 막 데드라인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해서 그냥 확 밀어넣어서 그냥 결제나 받고 숙제가 끝났으면 좋겠죠.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 워라벨 시대에 야근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아니잖아. 내일 아침까지 다시 바꾸게나. 이래서 야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권투할 때도 잽잽이 있잖아요. 그죠? 한 방에 강펀치를 날리기 전에 계속 프로세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중간보고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? 언제 해야 되지? 한 달짜리 프로젝트면 열흘마다 할까? 일주일마다 할까? 매일 할까? 잘 모르시겠죠? 중간보고의 팁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일이 진행되는데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중간보고를 하셔야 됩니다. 무슨 소리지? 일이 잘 되는데 왜 중간보고를 해야 되지? 우리 비행기 타면요. 기장이 이런 멘트랍니다. 지금 저희 비행기는 순항 중입니다. 비행기 잘 가고 있는데 기장이 멘트랍니다. 어떻게 돼요? 승객들이 안심하죠. 두 번째, 일이 잘 안 풀릴 때, 가다가 문제에 만났을 때 중간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.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심하게 흔들려요.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예기치 않게 구름을 만나서, 바람을 만나서 기체가 흔들리니까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십시오. 잘 갈 때도 중간보고를 하셔야 되고요. 잘 안 될 때도 중간보고를 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 중요합니다. 중간보고는요. 그냥 중간보고일 뿐입니다.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게 진짜 내 마지막 보고다라는 거는 퇴사하실 때, 사펴낼 때밖에 없습니다. 회사에 계신 동안은요. 모든 일은 다 중간보고입니다.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. 그냥 그게 보고서의 단위로 끝날 뿐이지, 사실은 전부 다 중간보고입니다. 언제나 진행형인 거죠. 중간보고가 특히 회사나 조직에서 중요한 이유는요. 회사나 조직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?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? 바로 불확실성입니다. 우리가 왜 회사에서 1년 계획을 세우고, 매월 계획을 세우고, 5년, 10년,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할까요? 회사는 설사 환경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아도 확실히, 가능하면 확실히 무결하게 알아야지 대비와 예측을 합니다. 여러분들이 중간보고를 소홀히 하면요. 상사나 회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. 중간보고는 상사나 선배에게 신뢰감도 주고요.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, 어디로 가야 되는지 수시로 물어서 방향을 확인하고 내 중심의 사고로, 내 중심의 방식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야지 여러분들 제 시간에 퇴근하십니다. 앞으로 중간보고 좀 잦은 거 아니야? 할 정도로 한번 물어보세요. 보고 하세요.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십시오. 잘하진 못하도 중간보고를 통해서 절대 틀리진 않습니다. 두려움 없이, 겁 없이 중간보고 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